이게 안 덩어라 그러는 거야. 아, 그래? 안 덩어라 맛있지. 오, 맛있겠다. 눈치 엄청 보네. 아, 고기가 입을 때 녹는다. 어머, 고기가 잘 구운 거야, 또. 어머니, 이거 제가 구운 거 첫 점은 내가 어머니 들으려고 딱. 이야, 그런데 주등학과가 진짜 잘한다. 네, 잘한다. 아, 정확히 정준호 따는 거네. 아, 난 저런 걸 못 하겠어.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정준호 형이 고기를 굽고 있는 거야? 앞에서 구워주고 있어. 아니, 왜? 막내잖아요. 중준호가 그 다음에 밑에야. 준호 형이 또 훨씬 더 나이 많아. 준호 형이 71년생이에요. 아, 그래? 네. 그게 미자생인 거예요? 아, 진짜 알았어? 어? 아, 그래? 아니야, 그래서. 아, 연기 좋은데? 아, 연기 뭐, 연기 잘하는 건데? 아, 연기 잘하는 건데? 아니, 유희 씨는 그러면 유희 씨로 회식 자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고기는 막내가 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막내 때 제가 구웠잖아요. 어. 그쵸. 그러면 이게 전설적으로. 아, 유희 집자. 아, 유희 집자. 아, 유희 집자.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이잖아. 제가 막내 때도 구웠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막내는 시도는 해야죠. 어, 제가 굽겠습니다. 아, 집게라도? 네, 집게라도 집어야. 그렇지. 본인보다 어린 친구 있으면 집게를 줘요? 이제는 제가 돈을 내야 되는 나이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제가 줘요, 이렇게. 뭘. 아, 집게래. 언니 집게를 저한테 줘요? 유희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구나. 유희 씨, 다음에는 저쪽으로 좀 앉아주시면. 줘요? 예, 예, 예. 아, 줘. 네. 오, 넘버 원인데? 진짜 웃긴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거 막 먹어봐요. 오, 맛있다. 질투 나요. 지금. 제가 그 옆자리에 앉았어야 했는데 지금 그래도 제일 오래된 아들인데. 그치. 그래서 제가 낫죠. 오, 정준하 형 저렇게 눈치 보는 거 너무 가슴 아파. 준하가 질투가 많아. 내 옆에 앉고 싶었는데 재미 많죠. 주승훈 옆에 앉았다고 막 질투하더라고. 재미 많아요. 성훈 씨는 나 딱 가리니까 내가 옆에서 질투해 주는 거야. 너는 이놈아. 깊은 뜻을 알아야지. 고기 굽는 사람 따로 있고. 와, 맛있겠다. 어차피 잘 먹는데 안 생긴다. 진짜 맛있게 돼서요. 나 방금 굶은 거 같은데 없어졌어. 지금 정준하 형이 한번 견제를 했거든요. 내가 계속 굽고 있는데 고기가 없어 하면서 세 점 먹고 있는 추성훈 형을 봤는데도 눈치 준 거지. 눈치 줘도 막내를 계속 구워야 되니까. 막내라고? 진짜 당황하셨겠다. 저 추성훈 씨 전담 요리사 같은데? 대놓고 얘기했네. 여기서 막내가 누구야? 막내가 누구야? 그러면 네가 구워. 그러면 네가 구워. 어디일까요? 막내가 눈치 없냐고 눈치 없냐고 하시더니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식칼해도 되겠는데? 이거는 하나의 상깔아트입니다. 상깔이 이렇게 커? 작게 보여요. 이거는 팔깔아트입니다. 명품 뭐 이런 거 절대 할 것 같아. 불쌍해. 아니 잠깐만. 아니 선생님. 명품 하고 있는 추성훈 형한테는 우와 예쁘다. 아니 근데 명품 안 하고 얌전히 고기만 하고 윤현미 씨한테는 명품이랑 사치 이런 거 하지. 왜 잔소리는? 아 근데 선생님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남자가 저렇게 하고 다니면 우리나라 문화는 욕해. 근데 어울려. 예? 어울려. 윤현미 씨? 윤현미 씨도 굉장히 잘 어울릴 텐데 세븐 됐어? 아니 형님이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정준화는요? 정준화도 안 어울려. 수성훈 씨만 어울려. 아니 쌤 이 정도면 그냥 저 중에서 수성훈 형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수성훈 씨 뿐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 낯설어 하는 아이들 오면은 아 잘 챙겨주는? 네 챙겨줘. 근데 윤현미 씨도 낯설어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엄청나게 엄청나게 저희는 아까 인기가 되게 올라가잖아요.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아 그래? 수성훈 씨 옆에서 자꾸 깔딱 대면 뭐 귀걸이 하나 빼줄 거야. 하하하하 이번에 아까 읽는 거 보니까 재밌어. 아 감사합니다. 어 아니야. 나도 가려고 클럽에 왔어? 소 데스카? 어느 병에 걸렸어? 어디에 잘했죠? 어디를 잘한 거였지? 역할이 굉장히 재밌어. 아 예. 근데 엄청 칭찬해 봐. 너무 예뻐해 주시대니까. 딱 리딩하고 할 때 속이 와. 뭐가 왔습니까 그러면? 어 와 전반적으로 잘 될 거 같아. 잘 될 거 같아. 운동하러 가다가 클럽 왔어? 아 윤현미 씨 가요. 아 윤현미 씨 등만 보고 있어요. 오늘의 형준이는 현민이네. 그러네. 자 우리 잔 들어요. 잔 들을까요? 깜짝이야. 자 주목하겠습니다. 빨리 주목해주세요. 어머 어머. 아유 아니에요. 저는 뭐 일단 이렇게 뭐 제가 뭐 이게 어머니 이렇게 뵈서 저는 솔직히 이게 한국에서 이런 어머님이 같은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 나 같은 엄마 모시고 싶어요? 예예. 그러면 목걸이 팔지 빼. 아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성은 씨가 대사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도와줍니다. 아유 그래요. 그럼 완전히 힘들지. 우리 영화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네요. 안녕. 안녕.